자 여러분들 하여튼 고된 시간이 지났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질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 진단서를 통해서 선생님이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 문학마다 아대가 어디에서 조금의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들으실 때 항상 구조적 내용 정리 큰 틀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주제별 접근법대로 풀었는지 선생님은 선생님 수업을 들었다는 전제로 여러분들 해설을 또 하는 것이고 선생님 수업을 듣지 않았으면 아마 설명하는 방법에 있어서 못 알아들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몇 번이 어려웠어 이런 얘기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또 늘 강조하는 모르면 패스를 했는지 계산하는 거 어려운 거 하나는 패스는 했는지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너무 어렵다라는 말로 위로를 받으시고 싶겠지만 지금은 그런 위로보다도 내가 현실적으로 진짜 내가 왜 이걸 틀렸지 모른 패스 안 한 거 아니야? 계산하는 거 하나 패스해도 된다 그랬는데 내가 너무 이거 접근법대로 안 푸는 거 아니야? 그런 걸 체크하셔야 돼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도 알잖아 항상 볼 때 너무 쉽게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고지도 그러면은 항상 서양, 서양의 지도, 또 동양의 지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구조적인 정리 속에서 문제를 풀었는지 보셔야 돼요 서양의 지도도 고대 지도, 중세 지도, 대양의 시대 르네상스 뭐 이때 이후의 지도 이런 것들을 착할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동양의 지도는 중국의 지도, 또 우리나라의 지도 우리나라, 우리나라도 조선 전기의 지도, 조선 후기의 지도 중국 같은 경우도 송명, 명이긴 합니다마는 송나라의 화의도, 명나라 대명운 일도, 명나라 말의 고녀만국 전도 이런 속에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과학의 시대다 요건 이제 신중심의 시대다 리니까 다시 과학의 시대다 또 이제 이제 직접 인도를 가고 싶어 했잖아요 항해용 지도다 이런 정확한 구조적 내용 정리 그리고 또 이 지도학습은 항상 지도를 보면서 한다라 그랬잖아 중국 중심인가요? 중국이 가운데 있으니까 예 맞죠? 가는 A지 바로 나왔네 아니요 경위선 있나요? 지금 눈 떴냐고 묻잖아 지금 세로선, 가로선, 경선, 위선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B가 되는 것이죠 자 2번 자 다음은 지리여행 블로그의 일부이다 그랬어요 이 문제는요 지역 지리 파트에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에다가 종교 쪽을 조금 걸친 거예요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이쪽 지역은 뭐가 핵심이라고 그랬습니까? 이쪽 지역은 대부분이 건조기후이기 때문에 건조기후가 의식주에 준 영향이 굉장히 출제를 많이 할 것이고 을 많이 출제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쪽은 전세계 석유의 한 30% 가스의 한 20%이기 때문에 석유가스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지금 전세계적으로 이 건조 지역의 스텝이 사막화의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이 세 개가 핵심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막화부터 딱 나왔잖아 사막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? 지속적 가뭄,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 과도한 박목이나 또는 이제 벌목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 즉 자연의 회복능력이 과도하다라는 말이 자연의 회복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즉 초원에 두 마리 예를 들면 천평초원에 두 마리 양 풀면 양이 먹은 만큼 풀이 자라는데 천평초원에 양을 열 마리 풀면 초원에 풀이 사라지고 이제 풀이 사라지니까 흙이 흙만 남게 되고 바람 불면 흙이 날아가고 돌이 드러나고 사막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내용 또 그린 월 프로젝트 개념책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들으실 때 개념책을 펼쳐놓고 들으세요 지금 요쪽 지역지리 파트에 그 다음에 이제 바드기르 요 건조 아시아 북부 아프리카에서 의식주에서 여기서 배웠잖아 건조 지역은 흙벽돌집 또는 공기 또 순환해가지고 더위를 시키는 바드기르가 있다고 했잖아 공기 정화하고 또 순환하는 거죠 모래바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더위를 식히는 거죠 너무 쉬웠어 테헤란이면 또 이란의 수도고 또 이슬람교 신자의 집에서 무슨 돼지고기를 먹어 바로 참수 들어가잖아 답은 너무 쉬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농업단에서 배웠던 지하관계수로 카나트 이란이 최초죠 카널징은 중국 카나트를 중국어로 한 거야 이거 징 정 우물 정자죠 그 다음에 포가라 포가라도 카나트를 이게 불어로 한 거고요 카레즈 카레즈는 선생님이 알기로 이게 이제 이란이니까 이거 이란어로 카나트를 한 거고 이건 아랍어로 카나트를 또 카레즈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인 거야 이란어 카나트를 중국어로 카널징 불어로 포가라 아랍어로 카레즈 다 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했다 이런 말을 스트레스로 받지 말고 이 두 가지야 아니 하나 선생님이 해당 페이지에서 핵심적 내용으로 언급을 했던 부분들을 잘 체크했느냐 여러분들이 그 많은 내용을 다 머릿속에 넣지 못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핵심적 내용을 머릿속에 넣느냐 그걸 체크하라고 핵심적 내용은 그 한 페이지 두세 줄밖에 안 되잖아